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어 저거 고양이 그거 아니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연준이가 걸어다닙니다 콩콩 여러분 한강팀 위로 고양이가 뭐할까요?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응 이건 먹어야 되는데 콩콩이 어이 enqu Tsong 고양이가 거치고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마이콘 오이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고양이가 걸어달립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A 꽁꽁 걸어붙은 한 번 뒤로 고양이가 걸어달립니다 꽁꽁 걸어붙은 한 번 뒤로 고양이가 걸어달립니다 꽁꽁 꽁꽁 진짜 단 한번도 없어 단 한번도 없구 같은 다른 단 한번도 없어요 아니 뭐 어쨌든 귀여운 동물로 봐주면은 뭐든 좋은 거니까 진짜 고양이는 모르겠어 아니 뭐 어떻게 고양이 보고 내가 고양이 같다고 생각해요 전혀 너무 고양이에 사는 사람도 따로 있는데?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? 오히려 강아지? 생긴 거? 모르겠어요 disparity 鈴이 여유롭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